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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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역할을 맡은 배우 한소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일의 남구님회에서 세자빛마마를 맡아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아역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들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백일의 남구님 화이팅입니다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발 내리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돼 떨려 어색하고 떨려 나 이 사극이 처음이어서 백일의 남구님 정재훈 역할의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촬영이 사실 매 작품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 도전하는 사극이어서요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옷도 낯설고 이 관복도 낯설고요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편하게 잘 재밌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문제를 풀기 전에 금방 못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하고 본다 다행히 긴장도 많이 안 하고 스태프분들하고도 더 밝게 인사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긴장 없이 편하게 잘 찍을 수 있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희 백일의 남구님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일의 남구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백일의 남구님에서 율 그리고 원득 역할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비장한 마음으로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까칠하고 도도한 왕세자율과 그리고 허당미 넘치는 원득이 두 가지의 매력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9월 12일 월요일 백일의 남구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